아 이거 말도 안된다 이거는 점프를 안해 뭐가 문제지? 대인마크가 안돼 순식간에 벗겼어 순식간에 게임이 기울어져 버렸네요 아 루페 공존을 한번 해보자 공격수를 넣어야지 야 마운트 2도움이야 코너킥으로 여기서 나오기? 못 나오지 지금 다 교체했는데 정강효상 뭔가 저거를 막으려면 골키퍼가 나오던가 수비수 헤딩을 막게 하던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어 또 원터치 패스 우리의 공격농투는 이거 하나구나 루페한테 주고 루페가 넣는 거 다시 만져보자 구단투 전화올듯 선수들 조용해졌대요 결과를 젖혀 두고 경기 1호 만족스럽지 않은데 불만족스러웠다 야 헤딩으로 다 먹혔어 다행히 1대에서 3일 부상 램퍼드 냉정은 을 타 괜히 흥분했네 졌는데 참석해야 돼 달러스 교체하기 거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운트가 너무 잘했다 부상 라이벌리가 형성됐네 램파드랑 나랑 자 좀 만져보자 다시 오케이 조금 공간을 좁힐까요? 접근 플레이는 침착하기 패스하게 하고 시간 보내기 음 다 다 지정을 할까? 공을 뺏겼을 때 재정비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역습 공격파가 공을 잡음 측면으로 배급 오프사이드 트랩 헤딩을 잘 따낸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마운트는 기각하고 있으니까 영문 안 놔도 되고 다이렉트 패스를 넓히기 수비 수비 공격폭이니까 좀 넓히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좁다가 갑자기 넓혀질 수가 있나요? 수비를 좁게 하다가 짧은 패스를 하고 좁힐까? 탄보 빠르게 음 음 의작수비 태클 마크를 좀 이걸 눌러놔야 될 것 같아 압박수비를 압박수비를 하고 수비가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얘들 압박수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? 헤딩으로 그치?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아 세트플레이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? 세트플레이 막는 방법이 있나? 아 저장하는 거 있네요 4,4,1 세트플레이는 이게 수비가 없 그냥 루틴 이런 건 있네 아 수비 있다 아 몰랐네 아 수비가 있었구나 코너킥 수비 공격 음 수비가 있는데 왜 이거를 안 막지? 헤딩을 안 하지? 이거면 되죠? 음... 음... 못 먹는 건 왜 그런 거야? 애들이 키가 작은가? 못 먹어서?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? 헤딩으로 내 걸 먹은 거는?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?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? 헤딩으로 내 걸 먹은 거는? 젠슨이... 젠슨이... 헤딩 14 196이고 더글라스가 178 좀 작네? 작긴 작다 185 더글라스가 좀 작네 잠시만... 잠시만... 얘를 그냥 수비로 하자 풀백으로 풀백 수비 수비가 너무 불안해 여기도 그냥 풀백 수비 다 수비하고 공단에 미틀빌더만 수비 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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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15isk 2 2 3 맨시티 콤파니가 또 부상해였네 재계약한지 얼마나 됐다고 로더엠은 이기겠지 아 이제 리그컵 1라운드가 앞서있어 링컨 링컨은 2부 리그2네요 3부 리그 리그컵은 좀 안뛰는 애들로 위주로 뜨거우자 로테이션 좀 돌립시다 역습이 문젠가 역습전술이 문젠가요 아 헤딩이 이렇게 털리니까 정신이 없네 헤딩이 왜 이렇게 털리추디야 올리면 다 골이야 헤딩을 올리면 다 골이야 말이 돼? 크로스 올리면 다 골 먹었어 테켈을 아끼지 마라 낙승이 예상되는 경기 첼시 또 부상 입었네 데려와가지고 매트 터너가 부상 입었네요 탈구로 8에서 9주 야 니가 해라 수고치 만수들이 정리적 동의법 니가 해 이건 이기겠지 오늘은 좀 2군 돌려보자 골키펑 잉킨슨 헤리슨 범포드 클리치 좀 낫네요 공미가 아니라 아 우리 믿을 필요가 없긴 없구나 다 믿을만 소화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흐하 헉 엉 엉 DL DL 이렇게 할까요? 응 왜? 리어컴은 떨어져도 돼요? 여기서 한 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애들 올려야 되니까 루테이션 소리를 하려면은 좋은 밤 보내고 와라 3브리그인데 이기겠지 오! 역습! 중거리 수술을 좀 쓰자 어쩔 수 없어 중거리 수술으로 변경하지 말고 중거리 수술을 쏘는게 안전해 안전하게 하자 키퍼가 막을수도 있고 못막을수도 있고 위호스틱을 늘리는게 그래도 교체하라는데 전반정류 0대0으로 분발하다 이길 수 있다 아 교체해달라는데 로버츠 사무가 좀 클줄 알았는데 너무 지친다 금방 사무 살치 너무 지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건 아우 아우 아우야 이거 펠티 어 태클 좋았는데 아우야 피해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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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포도 밀었으 아미고 아미고 우우 가운데 쳐서 클리치 그래 클리치 여기서 좀 활약을 하면 내가 또 다음에 써줄게요 전술이 바뀐게 좀 도움이 되나 세부적으로 좀 짰는데 나의 컨셉에 맞게 짧은 패스 위주로 롱패스보다는 롱패스가 너무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소유권을 너무 넘겨주는 것 같아서 짧은 패스로 음 어 어 어 좋아요 어 안좋아요 야 막어 어이 씨 어딜까 어이 씨 헤딩 좀 좀 걷었으면 좋겠네 잘 그렇지 역습 오오 와 잘 잡네 로봇처 잘한다 슬슬 하나 교대 하나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잘하나 어 파울 어 오픈 찬스 어 골대 받고 아 아쉽네요 헤리슨 코너킥 브라운이 받았구요 다시 백패스 웬만팩스 하지 말지 교체 쓰자 브라운은 빼야겠어 다음 경기도 써야 돼 어 필립스가 좀 실수가 많은데 에밀리 들어가있나요 잠시만요 교체해줄 데가 없네 교체해줄 데가 없네 congress 에 으 으 으 으 으 오우 얘들이 중거리 슛은 잘 막는데 헤딩 슛을 잘 못 막는 것 같아 컴퓨터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? 오! 헤딩을 잘 못 먹는 것 같아 이거 뻥축구로 바꿔야 되나? 전술을 엔진이 좀 뻥축구 엔진이야 영국 애들이 만들어서 그런가? 헤딩이 너무 잘 먹혀 투톱의 뻥축구 헤딩을 못 막잖아 아 변경해줘야 되는데 잠시만 교체에도 교체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겠네 바꿔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컵은 뭐 컵대회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어우 발리 자체 골이네 자체 골 아 간만에 이기는데 첫 승리는 컵대회군요 저의 첫 승리 마수거리 승리는 마수거리 승리는 와 아유 야 우리가 공격수만 좀 비싸네 사오면 전술은 괜찮은데 원터치로 해가지고 공격수를 좀 잘 사오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사왔는데 철학스 3대0 깔끔합니다 멋진 승리였다 잘했다 깔끔한 기록 깔끔한 기록 첫 승리 감사합니다 3대0으로 물리치고 2라운드 클리치가 잘했어요 클리치가 클리치가 잘했어 클리치가 잘했어 헬리슨 헬리슨 헬리슨도 맨시티 출신이고 수비는 별로 안 좋아서 공 공 이게 윙인데 윙 아 어디 전수들이 지금 윙이 지금 없는 전수이라 괜히 빌려왔나요 리그컵 클리치 데뷔 잠재기 대단하군요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이 새끼들 니가 해봐라 니가 해봐 축구를 잘한다 하지 말고 잭 헬리슨이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잭 헬리슨이 네 우측에서 싸물을 내가 믿었는데 싸물을 못쓰겠는데 좋은데 능력은 좋은데 스텝진 조언 아까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아직까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초반이니까 로드엠 유나이티드를 잡고 반전을 합니다 자 4년 계약 다시 했고요 이제 좀 낫겠죠 로드엠 로드엠은 14위 14위 정도 오 얘 좋다 MC 다 볼 수 있네 노팅운 포레스트 수비 좋고 아 이거 탐나는데 벤 오스본 벤 오스본 네 지원 수비 다 볼 수 있어 괜찮네 무슨 영입명단을 넣을까 왜냐면 이런걸 넣어놓으면 얘들도 신경쓰여가지고 또 그래요 재계약하고 막 그래요 몇명 있어 지금 영입명단 더비 또 이겼네 아 마운트 잘해 PK 하나 넣었어 야 마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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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포명 영입명단에 들어가있나 마운트 들어가있죠 아 잘한다 평균평점 8.1이야 와 음 본 오스본도 좋은거같애 계약금에 주급이 500원밖에 안하네 아 아 저 3명을 데려와서 미드필리즌을 미드필리즌 강하게 강하게 해야겠죠 음 임대제한 카밀 키아직 코르기퍼에요 임대제한 임대제한 수락할게요 아 2차 대진표 없이 보겠습니다 잘 걸려야 되는데 짜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 우리 어디있나요 아 카디프시티 카디프시티 아이씨 프리미어리그잖아 카디프시티는 아 젠차 왜 프리미어리그야 왜 아 코벤토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돈스 이런 데 안 걸리고 카디프시티가 걸렸어 노래도 슬프다 노래도 슬퍼 얘가 얘를 부딪혀가지고 훈련 중 타박상 진통제 처방 팀답터한테 맡길게 진통제에 막 주면 안됩니다 로더엠이 2경기 사실점 아 나쁘지 않은데 패드링 효 활동량 좋고